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힙합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래퍼들도 있고 미디어 채널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Under the Hood라는 이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제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민 라이라는 래퍼의 음악의 감명을 제가 많이 받아서 좀 자주 보게 되는 채널이 되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곡은 사실 일부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 곡을 반드시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곡을 들어보게 됐고 미친 음악이 나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암판 이 암판의 음악이고 탑덕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피처링이 있어요. 라리아 그리고 비와인과 민 라이가 있죠. 비와인과는 현재 랩비엣에 탈락되지 않고 출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듀싱은 여기에 라리아라는 이 프로듀서가 한 것 같아요. 미국 메인스트림에 가까운 오리지널러티를 보여주는 트랙이라서 제가 몹시 놀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퀄리티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트도 워낙 높은 데다가 래퍼들의 어떤 바이브 자체들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가사 해석도 못하고 그랬지만 저는 이 곡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이거 느낌이 좋구나. 왔구나. 내가 지향하는 그것이 있구나. 그러면 안판에 탑더 윗 라리아 비와인 민 라이 까지 해서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게렘토이 롤츠 게 kar Stories 무슨 Coron is going on at 5th уров 인트로부터 에이타온 오리지널 Spectatori 있는 트랙 바이브 있죠? 그거야 이거지 후우우우우우우 아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미국 힙합 같애 진짜 플로우가 되게 독특하다 렛츠고 뭔가 플로우가 취끔같아 아 심지어 아트웍도 멋있어 작품같아 보면 다 랩을 다 잘하는구나 스티 잡스 아트웍도 멋있어 아트웍도 멋있어 아트웍도 멋지어 에이 그 각자 볼스의 그 특유의 맛이 있다 우우 가라 비 석셋 That's my man 미션 에이 하면서 딱 들어가는 부분 있죠 미쳤는데 에이 Living my life 에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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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어 이거 아 여러분들의 베트남 힙합이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느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오우 끝났다 이 채널에 진짜 괜찮은 음악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 제가 선호하는 음악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 아직까지 저처럼 힙합 음악을 광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 일반적인 대중적인 취향을 가진 대중들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계속 퀄리티를 높이는 음악들을 래퍼들이 계속 보여주면 이 씬의 음악적인 퀄리티가 높아지고 리스너들이 듣는 음악적인 수준 저는 사실 다양한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수준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곡은 진짜 올해 제가 들었던 베트남 힙합 인상 깊었던 트랙들 중에서 아마 제 귀에 계속 기억될 곡들 중에 한 곡이 될 거예요 수준이 매우 높은 곡입니다 래퍼들의 플로우도 인터내셔널 해요 제가 수백 번 말하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는 바로 이런 곡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